시우시우 누나 공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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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루 소니뮤직 네 네 워시정롱허 소니뮤직의 패밀리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과 좋은 작품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대선배님이신데 영역적인 교감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타이틀곡은 What a Nation 입니다 이 곡을 오늘의 주인공 시우시우 누나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SCN